영상편집 어때 자기야? 맛있겠지? 어... 자기야 아까 저닥만 물어보지 않았나? 먼저? 어... 저닥 좀 사장님을 지내야겠다. 주릅이었어? 자기 주릅? 엄마 저닥이랑 주릅이랑 헷갈려 말아봐. 그치. 주릅. 자기께 잘 알아들여야지. 잘 먹겠습니다. 주릅을 초급수제에 찍어먹을래? 아니면은 이거 뭍쳐먹을래 이거 물어볼거였어? 근데 애들은 이걸 더 좋아하게 해 더덕이라고 저번에도 그랬는데 왜? 더덕 가져가라고 그러더라 더덕이 어딨어? 했는데 주름이었어 난 그래서 더덕을 간장에 뭍쳐먹거든 더덕을 간장에 그래? 왜 그럴까? 무슨 내가 대답을 뭍쳐먹었거든 어? 뭐야? 너 언저라? 밖에 추워? 네 추워? 빈팔이 뭐해야돼? 응 기모이 뭐해야돼? 응 세댕이 뭐해야돼?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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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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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